흥미로워 다닐 바로 뭐지 걷는 거리가 되게 길다 뭔가. 되게 어색하네. 아 여기서 해야 돼? 어 센터 맞춥시다 소나무가 아주 멋있네요 펜션에 왔는데 짜잔! 깜짝이야 시어머니 데뷔 1주년 기념 여행이에요 여행이라니? 나무가 되자 새싹하모니 아 난 이래서 새싹하모니가 너무 좋아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뭐야 오 마이크 진짜 뭐야 와 어떡해 야 비교해 진짜 이거 봐 봐 봐 봐 봐 야 야 야 나 생각 안 해 나 이런 냄새 좋아 설정이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은데요? 어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예쁘다 실싹하모니는 저의 1주년 축하하는 거 최초입니다 사랑합니다 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껏 놓으시면 돼요 와 여기 놀면 되나요 여기서요? 자 한번 펜션에 들어가볼까요? 들국화 방이에요 들국화 와 여기 여기도 펄맛 쇼치니 돼있어 웨스테키니니케이츠 오 얌전히 있어라 내가 맛있게 해줄테니까 얌전히 있어라 여기도 카메라 있구나 내가 맛있게 요리해주시니까 여기 저는 안에 있는 분들 한번 만나보러 갈게요 들어오지 마세요 왜요? 저희 집 여기 뭐가 있어 뭐? 뭐? 아 어 찾았다 뭐 찾았는데? 뭐 P1H 써있어 우리야 카메라랑 카메라랑 만났다 오 잠깐만 얘들아 뭐 찾아주고 나와 너 지금 여기서 벌써 전락하면 어떡해 지금 일어나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녹화 중이신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뭐야 어? 뭔데? 어? 아이고 아이고 뭔데? 아이고 아이고 얘들아 중독이가 뭐 찾았어 뭘 찾아? 몰라 냉장고 안을 못 찾았어 읽어주세요 지금부터 피어나모니의 1주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케이 재미있게 놀아주세요 만약 배가 고프시다면 음식은 게임으로 얻을 오 넘겨야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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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패스 패스 벌써 끝났어 오 자신감이 넘치는데? 너무 꽉 하지마 팔이다 팔이 팔이 잡아 안무를 많이 하는 사람 숨을 좀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돼 귀여우면 많이 안 되잖아 그래 알겠어 형 실망시키지 않겠어 이제 형이 못 맞추면 제일 중요한 밥이 날아가는 거야 좋아요 도전해보겠습니다 레츠고 도전 도전 오케이 입으로 부르면 안 돼? 손일센 선배님 소문을 말해봐 그렇지 오 다 알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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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라 아니야 1 2 3 4 아 넘겨야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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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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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2 2 이거 이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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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이 거 고 아 이거 아 넥스터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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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터넷 다 해 아 영은 여기가 전문의 아 저 찔러 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5개 찌질이 빛나리 빛나리 이거 이해 안 했어 제로스 젤로스 해봐, 해봐 알잖아, 알잖아 아니, 왜 몰라 해봐, 안 몰라 지금 하고 있어 형님, 형님, 형님 으응, 으응, 으응 첫 self, 첫 짤라 아, 잘하라.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아, 야. 쏘우리해, 쏘우리. 너 이거 알잖아. 뭐했죠? 알잖아. 핏 세피틴 턴 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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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끝났어요. 여백의 미인. 밥을 가져오세요. 내가 밥을 얻었다. 밥을 얻었다. 가겠습니다. 일로 케리퍼시? 알았어요. 집중할게요. 오, 노. 보자거나 바로 그리면 되죠? 눈 떠도 돼요, 이제? 떠도 되죠? 오, 생각보다 짧다. 넘기세요.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렇게. 이게 머리카락 좀 추가해. 그래서. 넘어갔어, 넘어갔어. 글씨 써도 돼요? 아, 글씨는 안 돼요? 저 글씨 썼는데. 이건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건 뭐라? 아, 진짜, 이거 진짜 바본가 봐. 저 이걸 뭐라. 알지? 누군지? 종설아, 봐봐. 종설아, 잘 봐봐. 이게 뭐겠어? 오, 잘 그렸다. 생각보다 잘 잡아봤는데, 특히? 오케이, 알겠어? 응. 하나, 둘, 셋. 쏘울이. 오! 정답. 밥 먹자! 아니 근데 이게... 맞추.. 쏘울이가 맞출래? 예스. 그래, 쏘울이가 맞춰라. 벌써 끝났어. 이거 그대로 넘겨도 돼. 안 그리고. 오, 자신감이 넘치는데? 아! 야, 너 왜 망쳐? 왜? 뭐래? 뭘? 이미 끝났잖아. 이미 끝났어. 넘어갈게요. 이미 끝났는데? 아, 오케이. 디테일 잘 잡는다. 사이렌? 오! 사이렌! 얻었습니다! 가져와. 오케이. 우와, 부대찌개인가 봐. 부대찌개 세트네. 오! 손, 손만 해도 얘는 좀 건조하고 조그맣고. 넌 좀 두껍고 좀 촉촉하고. 네. 어떡하지, 머리? 너무 꽉 하지 마. 팔이다, 팔이. 팔이 잡아. 지웅이. 오케이. 이제 위치 바꾼다. 위치. 와, 저거 어디 있어요? 인타기. 인타기. 지웅이. 지웅이. 이게 지웅이인데? 이거 지웅이. 누구야? 소울이 지웅이. 어딨어? 아, 뭐야? 에어! 누구야? 태어. 이게 종섭이잖아. 어딨어? 맞았습니다! 제가 애들을 너무 잘 알아요. 일단 애들이 워낙 특징이 많아요. 손톱 만지면 알 것 같아요. 손톱을 막 속속 막 만져. 근데 얘가 일단 인타기가 뭔가 쉬웠고 뭔가 얘가 오늘따라 너무 차갑고 촉촉해서 얘인 줄 알았는데 얘 아까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봤어. 아, 그거?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반찬까지 했으면 했는데 더 맛있는 거 없어요? 더 맛있는 거? 소울 씨가 스티커 모았잖아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어요. 오, 설마? 어떡해. 아니면 막 진짜 살아있는 소가. 오 마이 갓! 소울아! 열어봐. 명품? 정육 세트. 정육 세트. 오 마이 갓! 소울아 고맙다. 소울아 고맙다. 말해봐. 소금. 사실 삼겹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 마이 갓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최상의 맛. 소울아 고마워! 야, 이제 먹자! 유기호! 네, 좋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을 게 많네요. 역할을 나눠야 할 것 같아. 지금 뭐가 너무 많아서. 난 부대찌개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셋, 부대찌개 하고 이렇게 셋 사이드 할까? 그래요. 이 장갑이 있네? 제가 칼질을 좀 하거든요. 아니요? 호호. 결과물은 예쁜 게 나올 거라고 믿어. 형 다 잘려면. 먹어봐. 괜찮나? 뭐 어떤 거 칼? 당겨있어. 아 너도? 아니 버섯꽃이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간이 하나도 안 됐어. 아, 갑이 있어? 응. 갑이라는 게 편하겠다. 너가 해. 이거 된 거야? 네. 어, 돼있어. 네. 이제 고기가 벌써 익기. 내가 여기서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 내가 리포터처럼 해줄게. 어디 부지죠, 지웅 씨?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 부지죠? 도채, 도채 쌀 같습니다. 도채 쌀이요? 몰라요. 그럼 더울 때 이걸로 부채질 한 번. 어. 아이고. 아 너무 내가 이상한 걸 들었는데. 근데. 근데 왜 부분도 안 켜고 있어? 뭐? 뭐하세요? 왜요? 왜요? 이거 불도 안 켜고 재료가 따로 막고 있어. 저기요. 아 그러니까 불 내가 끼려고 했는데 얘가 끄게 했어. 누구야? 누구야? 누가 누가? 아니, 지웅이 아니야, 지웅이. 왜? 지웅이가 잘못했어. 끝에 적어라. 소울이 먹어봐. 왜 이거 열어야지? 오, 감사합니다. I'm my god. 맛있어? 맛있다. 저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거요? 좋아요. 이거 그럼 지금 CF 찍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찍어주세요. 파 김치. 뭐? 꽃이 이름을 설명해주세요. 이거 뭐죠, 중간에? 마늘. 저 꽃이 맞을 것 같아요. 칼집 냈어? 어떤 거? 소세지. 아, 아직 안 냈습니다. 아직 안 낸 거 맞습니까? 아니면 그거 생각 못 한 겁니까? 솔직히 생각 안 했어. 솔직히 생각 못 했다. 근데? 아, 나 얘네랑 못 살겠어. 제가 이거 다 했어요. 우와. 그렇죠. 부딪치게. 근데 여기 간이, 간이 맞아? 오, 잘생겼어. 밥 먹기 전에 왜 그래, 정말. 오, 잘생겼어. 정, 포즈. 예스. 아니, 여기 맹물인데? 아, 나와요, 나와요. 맹물 색깔이 하얀데, 그러니까? 예스. 예스. 자,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소라,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기인가 봐. 음. 와, 겁나 뜨거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쌈장. 아, 뜨거워. 아, 그 삼겹살 아이디 그거야? 아, 뜨거워. 숙소에선 보통 제가 요리를 하죠. 어? 어? 저희 매니저님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인정. 되게 든든하셔. 짜파게티 요리사. 어, 맞아. 짜파게티 되게 잘 만들죠. 저희 매니저님이 짜파게티 기가 막히죠. 야, 이제 이 자리가 생긴 이유는 이제 우리 1주년이잖아. 응. 다들 1주년 됐는데 기분이 어때? 뭔가 지금 딱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은 응. 좀 더 길었던 느낌이 강한 거 같아. 데뷔하고 나서 1년 사이에 뭔가를 굉장히 많이 한 거 같아, 우리. 맞아. 다양한 것도 많이 시도했고. 나도. 커버도 많이 했었고, 우리. 으흠. 어, 되게 빨리 1년 됐다 생각이 들긴 하면서도 어, 이제 와서. 이제 1년이야? 어, 이제 1년이네. 그래서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시간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거 같아. 응. 그러면 첫 인상이랑 지금 인상이랑 가장 다른 사람. 나는 태호. 나도. 그 주제 듣자마자 바로 생각할 수 있었어. 그거요? 처음 봤을 때 너무 말이 없었고 응. 너무 소심했는데 카메라 대화하는 게 편해진 거 같아. 근데 얘가 진짜 많이 노력을 해. 얘 제일 많이 모니터링 하잖아, 거의. 박수! 생긴 거는 지웅이가 되게 이미지 많이 바뀌었어. 요즘에 머리가 바뀐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되게 뭔가 좀 성숙해진 거 같고. 카리스마 있어? 어, 카리스마가 좀 생긴 거 같아. 조금. 카리스마? 응. 나는 어때? 넌 이빨이 더 많아졌어. 야. 근데 그건 있어. 진짜 안 바뀐 사람들이 있어. 인탁이 너무 여전해. 난 진짜 인탁이 볼 때마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 좋은 거야? 외모적인 게? 아니 그냥 다. 그냥 외모적인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도? 어. 되게 한결 같아. 좋은 거지. 중급이 같은 경우는 이미 짬밥이 있었어가지고. 한 번 오랜만에 I'm a boy, you are a girl. I'm a boy, but you are a girl. 야, 그건 언제쯤 안 나올까? 살면서 난 K-POP을 우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 맞아. 어디 가서 우리 팀 말할 때 너 제일 먼저 말한 거 같아.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 좀 재밌는 이야기들. 이런 게 진짜 비하인드 같은 거네. 저는 사이렌 활동도 좀 아쉬워요. 아 그치. 나도 솔직히 겁나니도 아쉬워. 싸이렌 때 살을 너무 뺀 것 같아. 여기가 막 이렇게 들어가지. 근데 머리도 하얗고 너가 머리가 좀 짧았었어. 너무 말라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 겁나니로 다시 돌아왔을 때 맞아. 너무 잘 해가지고 계속 불러주시고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재밌는 거 뭐 있지? 우리끼리 좀 싸웠다. 막 이런 거. 여성생 때 많이 싸웠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하지? 원래 성격이 연습생 때는 되게 그냥 자유로웠고 되게 막 아 whatever 재밌게 하자. 이런 성격이었는데 이제 리더라는 자리를 제가 이제 받으면서 제가 부담을 많이 느꼈나봐요. 애들도 뭔가 어 기호가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세졌지? 뭐 기호 왜 이렇게 막 어쩌고 어쩌고 막 이렇게 막 애들끼리 막 얘기했나봐요. 세졌지. 세다는 생각은 안 했어.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아 알겠어? 아 뭐야. 센 것보다는 이제 그냥 내가 여유가 없었던 거지. 그냥 너무 막 모든 거를 다 네. 부담이 부담이 많이 있어 보였어요. 확실히. 그래서 많이 티키타카 했죠. 특히나 지웅이랑 많이 했었어요. 저도 리더 하고 싶었거든요. 좋아. 솔직했어.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는 뭐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둘이서 밤새서 얘기한 게 몇 년 며칠을 했어요. 맞아. 근데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 데뷔가 계속해서 밀려졌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 1년 동안 이제 계속 밀려지면서 다행히 밀려진 걸 좀 감사하는 게 그건 진짜 다행인 거 같아. 맞아. 우리 서로에 대한 감정과 그런 걸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긴 했었어. 맞아. 뭔가 팀으로서 이제 내 역할은 이거고 나는 이거 잘하고 있고 이거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자리를 서로 좀 알게 됐고 뭔가 좀 평화롭게 데뷔할 수 있었던 거 같아. 연습생 때 지내던 거랑 이제 데뷔한다. 라고 하고 니네 팀이야. 라고 해서 준비할 때 느낌이 또 다르다 보니까 맨날 그때 막 데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했을 때 맨날 밤새가 기억나? 맞아. 난 그때 생각하면 근데 재밌었어. 재밌었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어. 뭐 촬영할 때마다 이제 새벽에 다시 와서 막 인트로 막 또 하고 막 배우고 막 하고 아 맞다. 우와. 되게 진짜 고생을 많이 했지. 지금 1년 됐잖아요. 그래서 2년째? 그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희? 뭐하고 있을까요? 글쎄 쏘리는 어떻게 생각해? 뭔가 나쁜 느낌이 없어요. 음 안정감이 있다. 예스. 되게 안전하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함께 했던 피스 여러분들께 이제 얘기할 거 한 명씩 좀 얘기해 보죠. 태어부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보답하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청소한 거. 감사합니다. 벌써 비완 어머니가 1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저희 희원 어머니가 계속 달려갈 거니까 피스도 그에 맞춰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희원 어머니가 더욱 여러분들께 멋있고 좋은 모습 많이 앞으로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 1년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제 입덕하신 분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굿바이 마이 초코칩스. 남았다! 오케이 이제 소원이. 저는요. 영상도 하나 그거 하면서요. 팬들이랑 소통을 하잖아요. 되게 피스도 여러분들 재밌거든요. 배운 것도 많이 있었어요. 좀 유머를 배웠다? 맞아요 맞아요. 좋네요. 되게 좋았어요. 그 시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스 함께 해요. 오 따뜻해. 스위트해. 마지막에 예스 함께 해요. 갑자기 제 차례 되니까 좀 좀 재밌네요. 1년 동안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맙다고 고맙다는 말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되게 많은 좋은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밤입니다. 좋죠? 네. 네. 좋은 밤입니다. 좋은 밤. 좋은 밤. 좋은 밤. 나무가처럼 예쁘네요. 예쁜 밤입니다. 다음 내용은 2편에서 뭔가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1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만납시다. 2편에서 만납시다. 2편. 바이바이. 고파이. 조코집스. 고파이 마이 스프.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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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얘. 소분 났어. 야. 얘 용기티 너무나. 아니 우리가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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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